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시험을 과목별로 총 정리해보는 시간,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을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엇보다도 용어가 정말 어렵다, 이해하기 참 어려운 용어들이 많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용어를 처음부터 외우려고 하시면 더 힘들어지겠죠. 교수님께서 중요도별로 정말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 먼저 공부하시고 다시 돌아가셔서 나머지 부분 공부하시면 공부의 효율성을 더 높일 것 같다는 생각 해보게 되네요. 오늘도 부동산공시법 임성종 교수님의 강의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중요한 것 별표 쳐주시면서 강의해주고 계시거든요. 교수님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안녕하세요. 공심법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리에 관한 내용을 배울 텐데 권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 두 개로 나누죠. 그래서 이거 배울 건데 우리가 크게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말씀을 드리면 좀 착각을 하시는데 소유권은 하나겠죠.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얼마나 많길래 도대체 이거를 다 합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라고 불러요. 4개밖에 없습니다. 달랑 4개밖에 없어요. 어떤 거? 우리가 배우는 물건이 전세권하고요. 그다음에 지상권하고요. 그다음에 지역권하고 그다음에 저당권. 이 4개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런데 소유권을 우리가 뭘로 나눠서 배워야 되냐면 소유권 보존등기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로 나눠서 배우는데 이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 원인을 매매, 환매, 신탁 이런 등기 원인별로 학습을 오늘 하시게 될 겁니다. 이게 원래 한 4시간짜리 분량인데 25분에 한번 끊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이 중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가장 중요하고 제일 앞에만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처음에 제공할 때 첨부 정보들이 쫙 나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이거 두 개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대장 언제 낸다고 그랬어요? 소유권 보존등기와 소유권 이전등기, 부동산 표시의 변경등기, 멸신등기라고 그랬으니까 내야 되겠네. 소유권 보존등기니까. 그다음에 주소 증명하는 정보도 새로운 권리자가 나오는 경우에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두 개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고. 그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우리가 소유권 보존등기라면 무언가 건물을 신축했을 때 하는 원시취득에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대위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잠깐 언급을 했냐면 등기필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자 중에서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당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경우에 직권에 의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데 어느 경우에 하느냐? 미등기 부동산에 처분 제한의 등기를 하려고 해요. 처분 제한의 등기, 가압류, 가처분, 경매 개시의 등기 또는 임차권 명령의 등기를 하려고 할 때 미등기 건물이라면 직권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승계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구분건물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지만 이것만 기억하고 가자고요. 어느 경우? 규약 폐지. 규약 폐지라는 이 말 있죠? 규약 폐지 증서를 들고 가서 하는 소유권 보존등기는 승계취득임에도 불구하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구나. 이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제 소유권 증명 정보가 네 가지가 나와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때 어떤 서류를 들고 가서 어떤 자들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느냐인데 가장 중요한 기구 대장인데 안 중요한 4번부터 쭉 점점 중요해지는 이런 순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특별자치도지사 C군구에 확인서가 있으면 소유권 보존등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건물밖에 안 돼요. 건물밖에. 토지는 안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판결문은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했어요? 확정 판결이라고 했죠? 확정 판결이면 족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거 구별하셔야 될 게 우리가 등기법 공부하던 판결에 대한 언급이 세 번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은 형성 판결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7강에서 배운 단독 신청 있죠? 단독 신청은 확정 판결 중에 이행 판결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소유권 보존등기에서는 확정 판결 중에서 3개 다 되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판결문에서 그 소송의 대상은 토지에서는 국가고요. 임야, 아니 그러니까 토지와, 이거 잘못했네요. 토지하고 임야, 그러니까 임야하고 토지 대장의 상대는 국가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시군구입니다. 이거 잘못했어요. 이거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송의 상대방이 시군구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이 대장은요. 대장은 원칙은 대장상 최초의 소유자가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최초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첫째가 최초의 소유자가 국가라면 2번 소유자, 대장상 2번 소유자인 2번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고 정말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 등의 상속인, 포괄 유증을 받은 자, 포괄 수증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특정 유증을 받은 자는 불가하다. 특정 수증자는 불가합니다. 따라서 상속인과 포괄 유증자는 그냥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소유권 보존등기 자기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고. A의 상속인이라든가 A의 포괄 유증 받은 자로 되는데 특정 유증자는 자기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불가하니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 그러면 소유권 보존등기를 누구 앞으로 먼저 한다. 아까 여기 상속인 된다고 그랬죠. 상속인 앞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먼저 한 후에 그다음에 자기 앞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해야 돼요. 뭐를 원인으로 하는? 그렇죠. 유증이니까 유증이겠죠. 그래서 특정 유증자는 이런 식으로 소유권을 이어받습니다. 가장 중요해요. 이게 오늘 배운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등기로 들어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등기 원인별로 배워야 되잖아요. 여기서 등기 원인별로 한번 살펴보면 상속을 한번 볼게요. 상속은 이미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이 내용들 봤어요. 단독신청이다. 등기필정보를 따라서 제공하지 않는다.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가족관계 증명서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운 건데 공동상속인 중에 1인이 신청하는 전원명의 상속등기는 되는데 자기 지분만의 상속등기는 싸가지 없어서 안 된다고 그랬죠. 그 내용. 그다음에 상속재산분할협의소라는 건 뭐냐면 이거는 원래 상속이 법정상속분만큼 등기가 되지 않고 법정상속분이 아닌 다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A가 P상속인이고 상속인이 B, C라고 쳐봐요. 그런데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씩 이렇게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럴 수가 있겠죠. 이 동생이 형이 부모님 모시느라고 고생했으니까 형 다 가져. 그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냥 B 앞으로 혼자서 상속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상속재산, 협의분할상속이라고 해요. 협의분할상속. 그런 협의분할상속할 때는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소. 둘이 협의했다는 증서를 써줘야 되죠. 그때 뭐를 해야 되냐면 인감을 제공해야 됩니다. 공동상속인 모두 인감을 증명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번 상속이 된 등기를 경정등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상속이 된 등기를 경정등기를 하고 이때 새로운 권리자가 있을 시에는 등기필 정보가 교부됩니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인데 등기필 정보가 교부되는 것 중에서 경정등기 할 때 제가 상속 언급을 했었죠.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 상속이고요. 그다음에 유증은 뭡니까? 유증은 이거죠. 지금 여기 A가 있어요. 그런데 A의 자식이 아주 부여 막심한 놈이야. 그러니까 A가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언장 한 장 딱 써가지고 이 내 모든 재산은 내가 아는 사람 B에게 주겠다. 이게 바로 유증입니다. 그러면 유증은 포괄 유증이 있고 특정 유증이 있죠. 포괄 유증은 뭐예요? 내 재산 다 줄게. 그리고 특정 유증은 찍어가지고 주는 겁니다. 그런데 찍어가지고 주는 건데 얘네들이 성질이 좀 틀려요. 포괄 유증은 187조고 특정 유증은 186조고 얘네들의 공통점은 또 뭐냐? 둘 다 공동신청입니다. 공동신청. 그리고 등기 의무자가 이 상속인이나 유언 집행자죠. 그리고 수증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라도 각하할 수 없다. 이건 뭐냐면 유류분이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이 A가 B에게 그렇죠? A가 B에게 아무리 내 재산을 다 줄게 하더라도 상속인에게는 50%의 자기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유언장 써주면 이 상속인들이 유류분이 뭔지도 모르거든요. 그런데 등기하러 같이 가죠? 등기하러 같이 갔는데 등기관이 이러는 거죠? 등기관이 등기를 받아들고 야 너 나쁜 놈이구나. 너 인마 얘 유류분을 어떻게 하고 너 혼자 꿀꺽 하려고 그래.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B가 가방 같은 데서 도끼 같은 걸 끌어서 저기 등기관을 해칠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류분을 각하면 된다는데 안 돼. 그냥 조용히 남의 일 상관하지 말고 유류분을 침해에도 어떻게 해. 그냥 등기 받아주라고요. 아셨죠? 그 다음에 이거예요. 유증자가 유언장 써줘서 유언장을 써줘서 B한테 너 건물 다 가져와서 써줬죠? 그런데 이럴 수 있어요? B가 A한테 야 너 유언 써줘서 나한테 건물 준 건 고마운데 확실하게 하자. 가등기도 해줘. 될까요? 안 돼? 안 됩니다. 왜 안 돼? 그렇죠? 싸가지가 너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등기법에서 싸가지 없는 놈 딱 두 놈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자기 지분만에 상속 등기하러 가는 놈하고 이 놈. 이거. 유증자가 유언장으로 자기 부동산 주기 했다는데 가등기 해달라고 그런 놈. 그래서 그런데 유증자가 그러니까 이 A가 사망하기 전에는 가등기 안 돼도 사망하면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진정명의 회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진정명의 회복은 뭐냐면 이거죠. 지금 여기 A가 건물 지어가지고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서류 위조의 달인 B가 나타나가지고 서류 위조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 한 거예요. 그러면 등기가 B 앞으로 됐다. 그래서 B가 집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등기부상으로는 B가 집주인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소유자는 누구예요? 진정한 소유자. 가로 적어놨네. A가 진정한 소유자인데 이 B가 어떻게 해요? 잽싸게 팔고 가겠죠. 그런데 C도 싸게 샀으니까 좀 비싸게 D한테 팔고 넘어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소유권 이전이 D한테까지 갔어도 아직까지 진정한 소유자는 D가 아니라 누구다? A가 진정한 소유자입니다. 이런 경우에 A가 나중에 자기 등기부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죠. 그래서 등기를 자기 앞으로 하려 그러면 어떤 일을 벌어주면 얘네 전원 다 소송 걸어야 돼요. 너무 피곤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거를 허락해 줬냐면 원래는 안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무권리자임에도 불구하고 무권리자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받게 해줬어요. 누구? A 앞으로. 등기 원인은 뭘로? 진정 명의 회복으로. 단, 등기 원인 일자가 없어요. 등기 원인 일자가. 이 등기 중에 유일하게 등기 원인 일자가 없는 게 진정 명의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환매라는 건 이겁니다.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거예요. 지금 여기 A가 있어요. 그리고 B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B로부터 돈 빌리잖아요. 그럼 저당권을 설정해주고 돈을 빌리는데 이번에 돈을 좀 많이 빌렸어요. 예컨대 5억 빌렸어요. 5억. 그러면 B가 이렇게 5억이면 저당권 설정하기에는 금액이 너무 센 것 같고 너 나한테 그냥 아예 소유권 이전해줘. 근데 만약에 소유권 이전해줘. 근데 네가 5억을 다시 나한테 갚잖아. 그러면 내가 너한테 다시 이거를 되팔아줄게. 되판다는 말을 환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을 B가 받으면서 환매 특약 등기를 해줘요. 그래서 보세요. 이 소유권 이전과 이 환매 특약의 등기 있죠. 얘네들은 동시에 신청하더라. 동시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보세요. 지금 이 A가 B에게 돈 빌리면서 환매 특약 등기해주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데 이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신청서를 따로 쓰고 그다음에 환매 특약에 대한 신청서를 따로 써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등기를 신청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 이때 동시 신청이란 말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의 등기를 신청서를 동시에 같이 내야 돼요. 같이 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런다. 동시 신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동시 신청. 그러면 동시 신청이 되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소유권자가 A였다가 소유권 이전이 B 앞으로 되면서 등기 원인이 환매 특약부 매매라고 적고 그다음에 이 신청 정보에 의해서는 환매 특약의 등기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 부기일의 부기 등기로서 환매 특약 등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환매 특약의 등기까지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다음 과정이 궁금하죠. 돈을 갚았을 때 혹은 돈을 안 갚았을 때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지? 한번 볼까요? 환매권을 행사. 채무자인 A, 매도인이자 채무자인 A가 돈을 갚는 것으로 우리가 환매권을 행사했다고 그래요. 돈을 못 갚으면 환매권 행사를 안 한 거죠. 환매권을 행사를 했다는 말은 5억을 갚았다는 얘기고 그러면 약속대로 B가 A에게 이 건물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다시 환매, 대파로 줘야 되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가 B고 등기 의무자가 A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A 앞으로 하면서 등기 원인을 뭐로 해요? 환매를 등기 원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요. 그러면 더 이상 이 환매 특약의 등기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직권말소를 당하는 겁니다. 직권말소. 여러분들 이거 암기 잘 하셔야 돼요. 환매권을 행사할 때 직권말소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직행으로 이렇게 외우세요. 직행으로. 그다음에 환매권 행사를 안 한 경우에는 이 경우에는 A가 돈을 못 갚아서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완전히 B 앞으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 된 거죠. 그럼 더 이상 이 환매 특약의 등기는 필요가 없죠. 이 환매 특약의 등기를 그럼 말소할 때는 이렇게 직권말소하는 게 아니라 A하고 B하고 둘이 같이 가서 환매 특약의 등기를 말소해야 돼요. 이거는 무슨 말소야겠어요. 이거는 신청 말소예요. 신청 말소. 그래서 돈 안 갚으면 환매권 행사 안 하면 신청 말소고 돈 갚은 환매권 행사는 직행으로 해서 직권말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등기 원인이 이제 수용이다. 수용이라는 게 이겁니다. 여기 굉장히 좀 지저분한 토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반듯반듯하게 만들래요. 반듯반듯하게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하려고 그러면 먼저 이 토지를 이 사업자가 가령 7월 1일을 수용 개시일로 해서 이렇게 수용을 하거든요. 그 말은 이런 도시개발 사업 등을 할 때 여기에 있는 토지를 이렇게 수용하는 거 그거를 우리가 수용이라고 하는데 이 수용의 특징은 원시치득이에요. 원시치득. 그래서 수용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사업자가 이 수용 개시일인 7월 1일 이전에 여기에 있는 토지 소유자들한테 수용, 그러니까 보상금 있죠. 그 보상금을 미리 주면 그 토지 소유자들이 나 돈 받았어라고 협의 성립 확인서나 재결서를 써주죠. 그러면 이 서비 성립 확인서들을 이 사업자가 쫙 한 100장이면 100장, 200장이면 200장 모아가지고 단독 신청합니다. 단독 신청. 왜 단독 신청을 하냐. 만약에 공동 신청이면 어떻게 가야 되냐면 여기 만약에 이게 한 200필지 정도 되면 사업자가 여기 있는 토지 소유자 200명을 다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단독 신청을 하고 관공서가 사업자인 경우에는 촉탁으로 하더라. 그래서 등기가 되면 조심하셔야 될 게 원시치득이면서 수용은 187조죠. 따라서 사업자 프로 토지 수용, 등기 원인이 되면서 수용 개시일이에요. 언제? 7월 1일이 등기 원인 일자지 등기가 되는 예를 들어서 7월 10일 날 등기했다. 그래서 7월 10일이 등기 원인 일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기등기 토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가 안 된 토지는 소유권 보존 등기로서 수용을 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게 이 수용은 원시치득이기 때문에 원시치득이라는 것이 이 앞전에 있던 토지 소유자들의 어떤 권리들을 싹 말소를 하는 그런 직권말소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직권말소 당하지 않는 권리들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제한물권이나 처분 제한물권 다 말소하는데 부동산을 위한 지역권과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제결로서 그냥 놔둬 존속 결정한 거는 말소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을 위한 지역권은 요역지 지역권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수용일 이전에 등기가 경료된 등기는 말소하고 말소하고 수용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합니다. 이 이전은 말소하지 않고 수용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해요. 즉 뭐냐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7월 1일 이전에 됐어요. 그럼 이거는 말소하지 않아요. 그런데 7월 2일 이후 가령 7월 10일 날 등기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데 예외가 수용일 이전에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수용일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 이전 등기. 말 참 어렵죠. 그렇죠? 이건 무슨 뜻이냐. 등기가 7월 10일 날 즉 7월 1일 이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대요. 그런데 그 등기 원인이 뭐냐면 상속이었어요. 상속. 그런데 이 상속의 원인 일자가 만약에 7월 1일 즉 7월 1일 이전인 6월 5일이나 뭐 그런 날짜면 지금 등기는 7월 1일보다 늦게 됐지만 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상속의 등기 원인 일자가 이 7월 1일보다 빠르죠. 이런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를 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에 엄청 잘 나옵니다. 이거는 어떻게 나오고 있냐면 날짜들을 6월 5일을 상속을 원인하는 게 7월 1일 이후로 빼버리면 이거는 말소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날짜를 계산하는 문제로서 잘 나옵니다. 신탁은 뭐냐. 신탁은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A라는 사람이 나 외국에 한 30년 정도 가 있을 거니까 네가 내 땅 좀 맡아줘. 내가 너한테 소유권 이전해 주면서 이걸 신탁해 줄게. 그러면서 C가 나오거든요. 대신 여기에서 나오는 월세, 그런 수익금은 C한테 다 줘야 돼. 그렇게 30년 관리하면 너 그냥 건물 가져라.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A를 신탁자라 그러고 B를 수탁자라 그러고 C는 수익자라 그래요. 그래서 신탁에서는 중요한 게 신탁 등기를 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으로서 그리고 신탁의 등기는 단독신청으로서 수탁자가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한 장의 신청서에 등기를 하는 동시신청이고 이 등기는 순위번호가 같아요. 순위번호가 같습니다. 그래서 순위번호가 같고 또 하나는 수탁자가 여러 명이면 무슨 등기한다? 합의의 등기한다. 시험 문제에 얘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합의의 등기는 어디에서 우리가 한번 봤냐면 민법상 조합에서 봤죠. 민법상 조합에서. 자 그리고 이제 소유권 이외에 걸리는 필요적 기재사항과 필요적 기재사항이 중요해요. 근데 요거만 볼게요. 일단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지상권이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있죠.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둘 다 남의 땅을 사용수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의 땅을 빌려 쓰는 건데 지상권이랑 전세권이랑 뭐가 틀립니까? 그렇죠? 지상권은 뭐냐면 지상권은 공작물이나 수목 그 다음에 건축물을 소유하기 위한 것이 지상권이고 전세권은 뭐다? 전세권은 남의 땅을 사용 목적의 용도에 따라서 사용수익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이런 거죠. 여기 지금 최후경지에서 애들 막 뛰어놀고 있는데 지상권을 설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애들 막 뛰어놀고 있어요. 천진난만하게 뛰어놀고 있어. 그래도 애들 다 쫓았네. 그런 다음에 어떻게 건물 지어요. 지상권자는. 근데 전세권자는 어떻게 해요? 전세권자는 최후경지에다 전세권 설정하면 그 용도에 따라서 사용수익한다고 그랬죠? 애들한테 야 애들 더 데려와 해가지고 최후경지로 그대로 써먹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용도가 전세권 같은 경우에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토지대장 띄워보면 다 나오잖아요. 하지만 지상권은 공작물을 지을 건지 수목을 심을 건지 건물을 지을 건지를 명기를 해줘야 되니까 그 목적이 필요적 기재사항이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려요. 이것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세권 중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전세권의 일부 이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존속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금 돌려받으면 돈 받고 나가면 되는 거죠? 근데 전세권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는 없는데 전세금을 아직 못 받았죠? 그러면 전세금 반한 채권이 남아있어서 저당권과 똑같이 돼요. 그래서 어떤 등기를 할 수 있냐면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될 게 이 일부 이전이 어떤 등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부 이전 등기가 전세권의 부동산 일부를 일부 이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돈. 반한 채권 중에 일부를 양도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만든다? 존속기간이 만료되고 전세권이 소멸했을 때만 일부 이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임차권에서요. 임차권이 원래는 이전이 가능합니다. 임차권 이전 등기가 가능한데 임차권 명령에 의한 임차권은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권 명령의 등기라는 게 뭡니까? 이게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니까 할 수 없이 임차권 명령, 대학력 지키려고 하는 거죠. 하자가 있는 임차권이거든요. 그래서 임차권 명령에 의한 임차권은 이전이 불가하다. 이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저당권의 필요적 기재사항은 채권액과 채무자. 얘네 둘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권에서는 지역권은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지역권은 요역지가 있고 그 다음에 승역지가 있습니다. 근데 요역지는 전부밖에 설정이 안 돼요. 근데 승역지는 토지의 일부 또는 전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어떻게 외우시냐면 요전승부를 외우셔야 됩니다. 요전승부. 그래서 요역지는 전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승역지의 범위만 써져요. 그리고 승역지의 범위는 등기를 신청을 하고 요역지의 범위는 직권으로 하는데 지금 범위는 뭐만 써주고 있어요? 승역지의 범위만 써주고 있더라. 이 내용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역권은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수반성과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권의 이전 등기라는 거는 없어요. 아셨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가 마지막에 빨리 설명드리는 이유는 출제 빈도가 좀 떨어져서 그렇습니다. 소유권 보전 등기 확실하게 기억하십시오. 오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부동산 공시법 윤성준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요 전승부 아마 오늘 내용 함께 하신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아들으실 것 같습니다. 워낙 외워야 될 내용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들 외울 수 있는 요령까지 교수님께서 함께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꼭 정리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정리하냐 한 번 보고는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보실 수 있어요. 한국 직업 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 통해서도 복습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알찬 강의로 들어오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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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